장원 17장 1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은 반영만을 찬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악인은 성경에서 어떤 특정 악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즉 저크리스와 같은 악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보편적인 악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반역하는 성정을 가지고,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반역하는 일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폐역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슬러서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반영만을 찬나니, 그런 속성을 가진, 애초부터 그렇게 비뚤어진 사람을 가리킨다면, 바로 구역에서는 저크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많은 악인들이 있었고, 압살롬도 그렇고, 님룻도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였던 파라오도 그렇습니다. 아스리아의 사네리망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반역한, 폐역한 왕들, 우상수배하는 왕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악인이라고 하면, 반역자라고 하면,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공경에 차가할 수 밖에 없죠.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반역에 휘말려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어떤 국가가 자신의 모토를 반역으로 포장하게 되면, 참 곤란하죠. 프랑스 혁명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구르봉 왕가에 대한, 루이 16세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된, 좋게 말해서 시민혁명,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어쨌든 반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독립전쟁, 독립혁명,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영국 왕실에 대해서 반역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국가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뒤집어지는 나라들 있죠. 우리나라도 5.16이라든지 12.11이라든지 쿠데타의 역사가 있었죠. 반역과 반역으로 이어지는 역사. 이게 인류의 역사지만, 어쨌든 그 역사 속에 악인들이 개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반역, 왕에 대한 반역이든, 어떤 정권에 대한 반역이든, 모든 반역의 근본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역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잔인한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여기서는 라이온이 아니라 메신저, 사자, 전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깊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이지만, 악한 소식을 전하는 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보내는 존재, 어떤 마귀적인 존재, 더 나아가서 저클소나 거짓 선지자, 또는 아폴로원 같은 존재, 게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바로 악한 사자가 될 수 있겠죠. 끝들도 메신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이 크루얼 메신저, 잔인한 사자라는 부분을 어떤 영적인 존재와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단순한 메신저는 아니죠. 메신저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임무를 주시면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루얼 메신저, 잔인한 사자라는 것은 그런 소식을 전하는, 악한 소식을 전하는 자일 수도 있고, 집행하는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복자나 독재자나 모든 파시스트 독재자건, 공산주의 독재자건 모두 잔인한 사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토록 잔인한 메신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잔인한 사자가 북한에 있어서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수한 세월 동안에 걸쳐서 복음을 대적하고 반역한 역사가 있었고,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혹한 처분을 안내주셨겠죠. 17장 12절 곰과 사람이 맞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사자가 세다, 호랑이가 세다, 여러가지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아프리카의 콧불소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흉폭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육식성 포효율 중에서 흉폭하고 센 존재가 곰이죠. 그리고 이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는 암콤은 엄청난 폭력적이죠.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령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라고 하면, 그 백성은 이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13절,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김익성, 김정은, 이런 자들이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입니까? 또 왜 성경을 없애고, 불태우고, 그거를 보는 사람도 다 죽이려고 하죠?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부기와 번영을 누리고 살아왔었는데, 2세기와 21세기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저주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공산주의자들이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그들은 바로 기독교로 박해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보십니다. 14절, 다툼의 시작은 물을 새게 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추라. 이제 물을,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어떤 물탱크의 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것이 끝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물이 계속 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 국가와 국가의 다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시비와 갈등,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감정이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는 단체와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실정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법은 어디까지나 법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법으로 연결시켜서 처리를 하다 보면, 소송이 끝이 없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말하자면 소송 천국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한국도 특히, 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을 법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의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은 계속 끝없이 갈등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민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슬람권이라든지, 힌두교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예 칼로 보복을, 무력으로 보복을 하는 것으로 결말을 뱉게 되어있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구약식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15절,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조조한다는 불다, 죽게, 가증하니라. 악인을 정당화시킨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죠. 위인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특히 공직자들 중에서 교육에 관한 사람들이 다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죠. 한국의 역사가 지금 어떤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좌파냐, 우파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어떤 기술되는 부분이 춤을 추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아니었다가, 지금은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애초에 사실과 진리가 아님에도 그렇게 통용되는 것들도 허당한 것이에요. 국정교과서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역사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도 참으로 진노를 불러일으킨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상식 속에서는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넬슨 만델라라든지, 또는 존 에크 케네디, 이런 식으로 현대의 영웅들, 아주 거장들, 영웅들, 이런 존재들이 아름답게 각색되어서 선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말할 나이도 없지만, 거기는 심지어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 마틴 루터 킹 데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면 진짜 기절하고 촉풍할 정도의 것이요. 아주 더러운 사생활을 가진 인간이었죠. 만델라는 공산주의자였고, 요한 바오로 2세, 얼마나 최고의 순관 신앙인으로 추앙을 받는 것입니까? 전세계의 십수억의 사람들이 아마 존경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수십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폴란드 출신 공산주의자, 왜 공산주의자인 그 사람을 교황으로 등록시키는가 하면 그때나시의 냉전 시기에 로마 카토릭이 공산소련과 제휴하기 위해서 그런 폴란드 출신 교황을 내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신냉전이 등장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상대편에서는 미국이라는 카운터 파트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황은 공산주의의 아주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제스윗드 출신의 프란시스코 교황이 잡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다 악인들이고, 악인들이 지금 영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존중하도록 만들어놓은 언론, 매스컴, 신문, CNN이라든지, MBC라든지, 한국의 우수한 언론들, 이런 자들이 다 미화시켜 놓은 것이요. 한국의 국내 정치도 그런 게 많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자들, 뉴스를 쓰는 자들, 기자들, 앵커들, 이런 자들이 현대의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그 아주 사악한 자들이다. 의인을 저주한 자들은 죽게 가져가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바마 같은, 또는 오바마라든지, 교황 같은 악인들은 추앙받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불립니까? 불리주의자, 혐오장파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 자칭 친페미니즘 정보다, 또는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온화한 입장을, 포용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이 문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눈에 가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인 무슨 인권국장인지 어떤 그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험담을 해서 놀람을 일으키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인을 저주했죠. 그리고 의인을 저주하기 위한 그들 수단은 무시, 그리고 사회적인 언론을 통한 이집에, 그리고 나쁜 평판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법을 통해서, 규제법을 통해서 발언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부분, 나중에 가면 그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완전히 자유를 구속하는 식으로 하고 언론을 통해서 비방을 듣게 하겠죠. 그것은 죽게 가재한 일이다. 지금의 이 정부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동성애자들이 주류가 되고, 페미니즘이 지배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기독교인들의 건전한 생활양식은 멸시와 조소와 비난을 듣는 그러한 뒤집힌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정하고 없어져야 하는 세상이다. 어리석은 자는, 16절,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지혜는 바로 여기서 성령을 교환할 수 있는 의미로써 성령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주시는 원천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을 돈 주고 사려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 있죠? 사마리아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그 사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덕으로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지각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개념과 모르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거가 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천년이 뭐고, 후천년이 뭐고, 예수님이 재림이 뭐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당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월등한 것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지식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한 지식인 것이예요.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용한 지식이니, 우리에게는 지혜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와 지식을 똑같이 우리처럼 갖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치를 모르는 것이예요. 그 돼지에게 진주를 주듯이 가치를 모른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전천년, 무천년 이런 거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인 지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지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도 어느 단계 이상으로 못 가는 것이예요. 아주 표면적인 것만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신학교는 그렇습니다. 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전성실을 이룬 것이 교단 신학교 들인 것이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신학교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지만,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거기서 성경과 성경의 교리를 배우려고 하면 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물뿌림 받은 신자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또 그걸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들도 교단 신학에 의해서 교인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즉, 목사나 어떤 전도사나 이런 학위를, 자격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수 있다. 보금전도자가 될 수 있다.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지만,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기본이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한글 킹잼스 성경을 기조를 해서 바른 말씀을 공부해야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리가 잡히고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느니라. 이게 예외가 너무나 많은 수밖에 없는 일이죠. 배신하는 형제는 신실한 친구 또는 먼 이웃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 변치 않고, 변심하지 않고, 뒤에 통수치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형제와 친구가 되는 분이 바로 성냥님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죠. 원래부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인, 가장 밀접한 형제인, 그분이 바로 날 때부터 우리의 편이신 그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나 세상의 형제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속변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형제는 친구보다 좀 낡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죠.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보면 친구든 형제든 믿을 수가 없는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8절,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사느니라. 이제 보증을 산다. 즉,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증을 사는 것은 개인사적으로 폐망의 질길이 바로 보증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손뼉을 친다. 손뼉을 친다는 것은 자기가 그 굴레에 들어간다, 책임을 진다 하는 의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어떤 과시적으로 자랑하는 의미로써 손뼉을 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신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보증을 사는 경우가 특별히 어떤 금전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도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증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경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최소한 10년 이렇게 만나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5년이면 조금 알지만 그런데 만나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을 친구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써는 그렇게 인정하고 듣지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체험하고 가까이 있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사는 이라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19절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짓가를 사랑하는 자여 자기 문전을 높이는 자는 화면을 찾는 자니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구별해야 되겠지만 다툼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신제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에 있죠 왕과 제사장이 어떤 모든 권한과 권력과 지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대사의 어떤 다툼도 소송도 모두 왕 앞에 가져와서 해결을 받게 되었죠. 왕이 없었던 재판관기 그 시절에는 재판관, 재판관이나 혹은 제사장에 갖고 와서 해결을 보지만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주 앞에, 즉 주님께서 세우신 재판관 앞에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항시 모든 일에 불평불만한 사람들 구약 시대에는 벨리안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문자를 높이는 자는 화면을 찾는 자 아니라 자기 문자를 높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권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최종권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일생을 어떻게 결론낼지 항시 스스로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최종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은 이 지상생에서 복을 받고 영원히도 복을 받지만 자신의 권위를 자기 머리에 두는 사람, 자기 말에 두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인격에 두는 사람, 그건 다 실패의 자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외에 다른 종교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요.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두는 것도 다 허사인 것입니다. 자기 문자를 높인다. 사람들이 자기 문자를 높이게 되면 마음의 문자를 높이게 되면 주님께서 못 들어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케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교만의 문을 높이 쌓고 문자를 높이 올려놓고 주님을 거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